제발 그만 좀 해! 아직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! 도기씨! 왜 내 전화 안 받냐고요?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! 나도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! 내가 당신 애인입니까? 아니면 남편입니까? 엄마도 가족들도 다 나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제가 정말 작은 엄마의 아들이라고요?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왜 내 걱정을 하시는데요?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